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혁신기획관으로 일하고 있는 전효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겠지만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도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특히 급속한 어떤 도시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도시 발전이 갖고 있는 밝은 면뿐만 아니고 어두운 면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관계 단절과 고립의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공유 도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동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하여간 거대 도시의 문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풀어보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유 도시를 3년 전에 추진한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온 일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2012년 9월에 공유 도시 서울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이런 공유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기반들을 만들고 밑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공유 허브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을 여기 있는 시시코리아랑 같이 만들고 이런 일들을 기반 설정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과 또 서울의 구단위의 어떤 자치단체 이런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 활동이나 공유의 가치를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반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유 도시 할 때 주체로서의 공유 기업이나 공유 경제 이뿐만 아니고 어떤 시민들 사이의 협력적 소비라든지 윤리적 소비 그리고 가치와 문화를 어떻게 공유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된 아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의 자동차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눔카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도시의 교통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오겠는데 다른 분이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들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땅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주차장을 쉐어링 함으로써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보는 것 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옷 같은 것을 공유한다든지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을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도 줄이고 관계도 맺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의 공유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공간들이 있는데 공공공간들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동 공간으로써 재사용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례는 이런 건데 서울은 알다시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주거비가 굉장히 비싼데 혼자 사는 노인들과 청년들이 집을 공유하는 이런 정책적 사업 같은 것들을 시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간에서는 공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작은 실천을 한 3년 동안 해오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공유 도시를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주체라기보다는 정부가 판을 깔고 기반을 만들고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주요한 공유와 관련된 도시로서 인정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지금까지의 경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의 공유 도시 사업도 일정한 문제나 한계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공유라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장해내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공유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딜레마 같은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발굴되면서 새로운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토론과 대화 같은 것들을 한편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작은 공유 경제 활동들 사이에 어떤 충돌의 문제 그리고 또 전통적인 산업에 근무하는 분들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이런 것 가지고 제도 개선 추진단 이런 걸 만들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그 자체로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효과를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공유 경제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정책적인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공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확산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증진시키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공유라는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지금까지 공유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일반 사회적인 어떤 섹터들과의 공동협력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가치의 확산과 활동을 지자체가 좀 열심히 해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공유 활동들을 하는 기업이나 활동 단체들에게 주요한 토대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의 역할들을 조금 잘 구분하면서 협력하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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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